기독 많이 했어요 미니보니 미니보니 tema 액토 룸메 야 내 힐링 포션들 야 힐링 포션 힐링 포션은 주고 가야지 오케이 하지만 나에게 힐 주문도 있다는 거 얘가 미대 아 왜 아들 안 크니? 아툴 아크니 우다 노템 우다 노템 아툴 아크니 야 아툴 아크니 내가 못하는 거야? 아툴 아크니 아툴 아크니 오케이 우다 노템 야스 아툴 아크니 야 누르베 T.E.R. 말고 액토루 메 아툴 아크니 아들 안 크니? 아들 안 크니? 아들 안 크니? 와우 아키 sheet 튜브야 액토루 메 힐링 포션 힐링 포션 어 힐 야 기껏왔더니 뭐하는 짓이야 물 없어? 물? 아 여깄다 얘가 미대 어디로 가야되지? 어? 여기도 아니야 아까 물 어디갔어? 물 물 물 물 여깄다 얘가 미대 안돼 일로 갈거야 와.. 커펜이 안녕하세요 아툴 아크니 아툴 아크니 아툴 아크니가 공격이 아닌가? 아 마크 오프 파이어 마크만 되는구나 예쓰 아파 물 물 물 물 여깄다 얘가 미대 물 물 저기있다 물 얘가 미대 아이언킹님 안녕하세요 야이씨 안돼 야 길을 다 막아버리면 으쩌자고 치료하고 가자 얘가 미대 야스 뭐있다 아 뭐 이런 디테일같은거 필요없는디 어차피 해석도 못해 너는 볼수없을거야 너는 뭐 그런거 감지할수없을거야 만약에 니가 찾지 못한다며 길을 찾지 못한다면 이 의미 많은 그런 세부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탈출할수없을거다 뭐 이런 뜻인가 미다기 실원님 안녕하세요 얘가 미대 야 작작좀 막아라 죽겠다 나 오비케누 아니 오비케누도 안되네 얘가 미대 우리 애가 미대 다녀요 우리 애가 미대 다녀요 여기가 미대 beige의 약속이 엑토 룸에 엑토 룸에 오케이 오 세이브 포인트 말갈면 천원님 안녕하세요 디아 디아 우다 어? 왜 안돼? 디아 우다 디아 우다 야 이씨 죽을래? 야 야 이씨 죽을래는 되네 어?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연결되어있네 뭐하는 곳이지? 르메티알 아 르메티알이 안되는구나 여기가면 아까 우리 처음 시작했던 곳 나오는거고 아들 앙크니? 된장 아들 앙크니? 아나 이씨 아들 앙크니 아들 앙크니 아들 앙크니 야 이씨 반대쪽으로 가야 이문이 나오는구나 아 일단 벽은 다 부수고 올게요 예가 미대 자 힐 하면서 가자 아 네 띵 소리 나면 마법이 안되는거긴 한데 일단 저기 뚫었어 네 발음보다 억양이 중요해요 아 근데 아까 거기는 그 마법을 막는 그것 때문에 아툴 앙크니가 안 써진거 같아요 아 지금 책임 드리기가 알템 누르면 소리가 꺼지기 때문에 아이 책임을 달라 하지마시고 안돼 게임이 안돼 똥개 잘 있어? 잘 있구나 아 둘 앙크니 아이 아이씨 아들 앙크니? 오케이 그 다음에 아 순덕이님 안녕하세요 우다 노템 우다 노템 우다 노템 펴 오케이 여기까지 다 됐다 이거지 오비 케누 우와 여기서부터 안가 띵 띵 띵 띵 대박 마법이 안 들어가 아들 앙크니 일단 여긴 됐고 갑시다 이야 아파 물 물 물 여기있다 얘가 미대 어 길이 헷갈려 얘가 미대 얘가 미대 얘가 미대 어떻게 가야되지? 그래서 쭉 다시 어떻게 가야되지? 그래서 쭉 다시 난 이런걸 얻고자 온게 아닌데 왜 얘가 미대 얘가 미대 왜지? 아 얘가 미대 안돼 얘가 미대 가야되지? 가야되지? 하야되지? 이 쪽으로 가서 무슨 화염지역인지 피가 계속 깎여요 음..내가 가왔던데 예가 미데 아이 진짜 예가 미데 액토로매 여기가 힐링포션 이쪽은 내가 왔던 곳 어..예가 미데 아니 잠깐만 예가 미데 이쪽 왔던데다 이쪽이 왔던데다 이쪽이 왔던데다 예가 미데 BJ님 뭔가 진짜 마법사 같네 그죠? 돌아버릴거 같애 아 여기 미로야? 하필 예가 미데 견습이죠 지금 주문도 못 외워가지고 빌빌거리고 있는 어 찾았다 문 열려라 참깨 예 야스 누구세요? 누구시죠? 말을 하라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미스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aybe Next 나 왜 Maybe가 기억이 안 나지? 철자가? 잠깐 미쳤나봐 Maybe Next 진짜 영화를 안 쓰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뭐야 너? 아 엑토 룸에 어? 안 돼? 엑토 룸에 신경 끄고 가야겠다 엑토 룸에 힐링 포션 힐링 포션 힐링 포션은 주고 가 유리님 미안해요 왜 왜 룸에 TR 아 깜짝이야 씨 없는 줄 알았잖아 어? 저기 있다 와 아 헐 TR 우다 DR 우다 야 야이 된장 DR 우다 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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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귀신 나오고 이런거 없어요 여러분 잠깐 잠깐 길이 끊겼어 힐링 포션 힐링 포션 힐링 포션 힐링 포션 힐링 포션 힐링 포션 응? 응? 길이 뭐 저래? 우와 길이 막혔네 길이 막혔네 근데 이건 만화제한 이런게 없어서 좋다 크레잉 인 더 다크 아 어둠의 울음소리 아 진짜? 아이고 놀라긴 했겠다 진짜 오! 쉣! 대박 와 얘 공격하는거였어? 액토르메 아이씨 포션 디알 우다 아이씨 다크 오마이갓,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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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안돼!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아악! 인도왕자님 안녕하세요. 작작쳐 울어! 주댕이를 그냥 콱, 씨. 룸에 디알. 룸에 디알. 룸에 디알. 안돼. 공격하지마. 이러면 공격 못할걸? 야, 오르지롱? 야, 야, 공격해보시지. 해보시지. 해보라고! 야, 오르지롱.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잠시 휴식하고, 좀 이따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끊고 가야지. 얄루! 오케이. 야, 전이 우는거 무서워. 뭐요? 나 순수해! 액토르메! 액토르메! 아이씨. 액토르메! 액토르메! 야, 꺼져봐. 오지마요. 룸에 디알. 액토르메! 쉣. 사정거리 안들어가야되는데. 액토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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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에. 룸에. 룸에만 외쳐도 되네. 액토르메! 된장. 룸에 디알. 된장. 가라. 딴 데 가라. 울지마요 언니. 언니? 언니 내가 잘못했어. 잠깐만. 잠깐만.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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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아이씨. 죽을 뻔했네. 디아. 디아. 우다. 룸에 디아. 아니 아들 안큰이 말고. 룸에 디아. 룸에 디아. 룸에 디아. 하필 저기 있니. 답이 없네. 튀어야겠다. 작작 울어! 야 나오라고. 거기서. 아. 저기. 문이 열렸다. 언니. 내가 잘못했어. 언니. 언니. 꺼져. 언니 꺼져. 좋았어. 뭐지? 왜 제자리지? 어? 까막친이 안녕하세요. 까막친이 안녕하세요. 어허. 전이 분명. 아이씨. 안 돼. 안 돼. 안 돼. 언니. 얘 잘못했어. 때리지마. 뭐지? 같은 자리를 도는 기분인데. 어 여긴. 왔던데. 음. 추워지는 클럽님 안녕하세요. 다시. 룸에 디알. 아니. 아니. 아들 앙크니 말고. 룸에 디알. 아니. 룸에. 아들 앙크니. 야. 잠깐만. 왜 반대로 나가. 아들 앙크니. 아들 앙크니. 아들 앙크니. 아들 앙크니. 넌 맞히겠어. 아들 앙크니. 아들 앙크니. 아들앙크니. 아들 앙크니. 아들 앙크니. 아들 안 크니 오케이 뭐지? 막 우다 노템 이게 어디 갔어 로메티알 우다 노템 우다 노템 오케이 작작 오세요 죽는다 룸에 디알 룸에 디알 내가 발음의 문제가 디알 우다 디알 우다 룸에 디알 룸에 디알 예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